네, 쟹한 갈게요. 집은 물 위에 있고 노란 문과 창문이 있어요. 집은 물 위에 있고 노란 문과 창문이 있어요. 마오방. 집은 물 위에 있고 노란 문과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물이 올라와 올 수 있어요? 물이 올라와 올 수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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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운데 할머니가 앉아있어요? 배우에 앉아있어요? 배우에 앉아있는 작은 음악식 아오폰 마우 도 빨간 옷을 입은 배우에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이예요? 짜이? 소년 같은데? 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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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JM 어린이? 아, 엠쨰가 아니라 쨔엠. 네네. 워이 젠툰 엔 마크 쉑 아오훙이 티셔츠에요? 네,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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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어요. 벨 위에 앉아있는 어린이, 어린이 반깡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네네네. 맹녀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다시 배 위에 앉아있는 어린이, 아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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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이. 네네네. 벨이며 쨔 엠 오이 젠툰 엔 마크 쉑 아오훙이 마오 독. 네. 음. 이거 마무리해요. 네, 여기 Q&B 먼저 제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는 비하인드 스토리 비디오와 팀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품 튜토리얼이나 고객 증언도 해볼 생각이에요. 이것 좋아요 소셜 미디어에서 진심성이 중요하니까요. 브랜드의 인상적인 모든 보여주는 것은 정말 관객에게 고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키우토리얼과 종언은 항상 진혜와 진정성을 구축하는 게 좋아요. 네, 먼저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비하인드 스토리 비디오와 팀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품 튜토리얼이나 고객 증언도 해볼 생각이에요. 그거 좋아요. 소셜 미디어에서 진실성이 중요하니까요. 브랜드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관객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튜토리얼과 증언은 항상 신뢰와 신용성을 구축하는 데 좋죠. 이거 튜토리얼 더 해보세요. MC도 튜토리얼과 신청백방송이에요. Wolfgang 주도 수챈트 라 자과 전망사회 바이 비켄지 맏퐁뉴 요이 과 충주 과 중다 고체 특수 바이 앙충 보이 당자 과 중다 고이 라 다쿵아 잔 바이 낸세 주 각 강릉 주 대세 주님 진 바이 진 네 뱅뱃 한번 볼게요 뱅 뱅다우 시작하다죠 뱅다우 시작하다 시작해요 뱅라 의도하다 이거 시작해 보려고 해요 뭐뭐부터 망각 비디오 비디오부터 비디오가 하우충 하우충 하면 뭐예요 하우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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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충 과정 네 과정 TNT TNT 보여주다 과칭은 여기 있는데 과칭 산수화 상품 과정 편지 보여주는 거 음 아 이거 하우충은 이거 아니에요 비하인드 스토리 이거 뭐냐면 숨겨진 이야기 하우충 하우충 뱅뱃 보여주다 과칭 과정 산수화 상품 중따바 고이티오 뱅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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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뱅뱅 뱅뱅 상품 제작 과정 팀 팀 팀 팀 팀 팀 단체 그룹 팀 뱅 뱅 네네네 팀을 소개하고 우리의 상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우충 비하인드 스토리 비디오를 에 대한 것을 시작할 거예요 사우두 음악 그리고 호텔 람어 소흥 소흥 뱅 산팜 고객 증원 산팜 뱅 세주 각항 고객의 고객의 연 세트 증원이에요 이야기 네 세트 증원 네네네 또는 상품의 튜토리얼 구장 이거 튜토리얼 설명서 이거 도입 도입 주 도의 좋아요 주 enquanto 창 특 수 창 특 나 지아 구아 진 망 사회 망 사회 사회망 위에서 진실성, 수, 찬특은 중요하다. 이거 찬특라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성, 수, 찬특 진실성은 취약과 중요하다. 잔망사회 때문이에요 비바의 미역힌티 보여주는 거. 공유의 양, 와 중수 중탁 보태 특수관이 안중 모의 환자 와 중탁. 우리가 중수, 중유 뭘까요? 브랜드. 브랜드. 이해. 의 권유 맛. 사람들에게 유의 권유의 맛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보태 할 수 있어요. 특수관이 안중 모의 환자. 호감을 주다? 인간적인 모의 환자. 우아 중타. 우리의 신뢰. 관객이 안중 모의 환자. 관객 뭐예요?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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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객. 라지. 행백.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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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을 주는 것, 수가의 안충, 호감은 좋은 감정, 좋은 느낌. 고맙습니다. 각 홍잔 설명서 튜토리얼과 년세 증언, 고객의 이야기 주가상 고객의 이야기는 론톱 대사이중, 니엠틴 실내, 의틴 신용을 주스 구축하다. 능냄, 능냄, 극축할 수 있는데 아주 론, 상루원 좋죠. 신뢰, 신용, 신뢰, 믿음, 믿음,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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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은 믿다예요. 믿음,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둘, 셋, 다섯 개 남았어요. 정확히 그래요. 저도 우리의 관객이 어떻게 가능하는지 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빠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있어요? 유, 유. 제가 유 읽었어요. 프렌 읽어요. 그럼요 읽으면 돼요. 전혀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시, 저, 하는, 대, 하는, 대, 도움이 드네요.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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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 아니고 여기예요. 프렌. 그럼요. 네네. 거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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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요. 그리고 전과를 추적해서 어떤 전역기 효과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가 적금 30분 개선하고 계속해서 단전시 긴 수 있어요. 긴 수 있어요.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 시각의 방법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네. 내가 굉장히 궁금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aligned. 중요합니다. 배울 수 있는 것과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과 좋은 것과 저희는 여러분의 회원과 나와랑 막라이 교과 능바이 중타고 태규 칭궁 엄법과 민바 탭특가이냄 대로 도이잔 띵안 그래요 띵안 저는 확실히 그래요 저하고 우리의 관객이 어떻게 방응하 방응하는 방식이 보고서요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결과를 추적해서 어떤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가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어요 띵안 볼게요 정확히 그래요 띵바이 띵바이 도이잣 하오훙 하오훙 뭐예요? 도이잣 하오훙 하오훙 네 띵바 쌤 대추 쌤보다 홍동과 중타 반응 어떻게 반응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공공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요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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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관객을 보고싶어요. 우리 관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고 또 뭐에요? 보고싶어요. 뚜바셈 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전략, 침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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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고 비슷한 거네요. 우리를 위한 더 좋은 활동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주님 관종. 그것이 지혜의 관종. 중요한 것. 중요한 것. 활동 전략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활동. 약간. 약간. 활동. 이거 활동이 활동이죠. 시행한. 활동. 활동. 네. 그럼요. 작, 찬. 그리고 결과. 객과. 객과를 추적해서 어떤 전략이 좋은지, 효과가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요. 칠룩. 여기 나오네요. 나오 하면 무슨. 무슨. 칠룩. 나오. 다이뉴. 효과가 있는지. 포行하는지. 마일랑. 효과있는. 효과있는. 어.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누비. 그럼 누비. 그럼 뚱딱 우리는 우리가 접근 방식 접근 방식 접근 방식 방식. 우리의 방식 접근 시간을 배선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접근. 발전. 발전. 알아요. 발전. 여기서는 아마도 추진하다 뉴 친. 이거 있어요. 까이친. 개선하다. 까이친 여기 있네요. 우리 시간을 또 이젠 개선시키고. 젠특 뭐예요? 젠특? 젠특? 개선. 계속. 아 젠특. 계속. 계속하고 개선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내가 뜻을 몰라. 하나만 해요. 번역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시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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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동변은 독자예요?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지금 사회망을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1분 남아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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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